결승이다, 결승. 우정에 관한 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주인공 이름을 보여줄까요? 광박! 토마스! 네? 조나스? 조나스 없어 들어왔는데? 조나스 없어. 이게 뭐예요? 원제는 브라질어. 브라질. 브라질 사람이에요. 쩡쩡! 지구? 지구. 축구정수. 축구정수. 축구정수 좋아하나 봐. 축구정수 좋아하나 봐. 나도 축구 진짜 좋아하네. 아는 이름이 없고. 광박! 제재! 제재! 어떻게 돼? 아쉽Benош 아우th 아우 JUDY 머물러와. helemaal 잘 살았어. 잘 살았어. 그냥 바지 여기만 발랐어.